1월 19일 LA시청에서는 이민사회를 훈눈하게 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그동안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온 소강석 목사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LA시로부터 최고 품위에 해당하는 감사훈장을 받았습니다. 한국의 새 에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는 이 일을 7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소 목사의 활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짓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소강석 목사는 인삿말에서 새벽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참석한 노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. 그는 또 한국민을 대표해 노병들에게 거수 격려를 올리고 미국이 위대해야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 노병들의 공로를 크게 치하했습니다. 소 목사는 미국과 LA 카운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로 인삿말을 마무리했습니다.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계속해서 참전용사를 미국에서 초청을 해왔는데 여기 대한 보상으로서 LA 카운티에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하고요. 작은 부분이지만 이 또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조그마한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미국이 청교도직인 가치 위해서 더욱더 번영하고 세계를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미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, 우리 교민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CHTV 뉴스 투데이 이성숙 기자입니다.